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읽기 힘들었던 해곡을 오스트리아 출신 신화작가 미아엘 퀼마이어가 소설로 재탄생 명쾌하게 풀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드는 고전의 매력에 흠뻑 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햄릿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정말 더 많이 알고 있을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할까? 그저 덜 아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 아니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모든 것은 그저 짐작일 뿐이지 않는가? 그럼 더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걸까? 별것 아닌 잡담을 나누면서도 친구들은 상대의 눈을 탐색한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감추고 있지? 아니면 내 말이 맞지? 하고 상대방의 눈을 애타게 들여다보기도 한다. 제발 맞다고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잘 맞지 않아? 여기 뭐가 잘못된 거야? 덴마크의 왕궁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왕이 서구한 것이다. 그것도 돌연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구가하던 왕이었다. 병에 걸린 그 어떤 증상도 찾아볼 수 없던 왕이었다. 어쨌거나 그렇게들 주장했다. 왕은 오후에 정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권조하는 주인을 잃었다. 그건 좋지 않았다. 나라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누가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다. 국가의 명운을 책임지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며 해야 할 일들을 나누면서 전체를 살필 줄 아는 식견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만 했다. 강철 같은 손으로 이끌고 나갈 누군가가 내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라는 평화로웠다. 그 어디서도 분쟁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이유도 없었다. 왕은 공정한 균형 감각을 자랑했었다. 그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게 했었다. 덴마크의 경제는 그야말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위협은 바깥에서 왔다. 바로 지금 덴마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겨눈 위협이었다. 왕이 치하에서 승승장구하던 나라는 이제 적지 않은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노르웨이의 왕 포틴 브라스는 성격이 폭풍과도 같은 젊은 왕이었다. 그가 군대를 일으키고 있었다. 광풍을 몰아 덴마크를 강타하기 위해 작금의 지도자 부재는 가히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세왕을 세우는 일이 촌각을 다투게 된 것이다. 순리를 따르자면 주군왕의 아들 햄릿 왕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햄릿은 이제 막 학업을 시작한 상태였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은 세 개의 대학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주장할 만했다. 이런 마당에 햄릿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독일로 보낸 것은 누가 보아도 온당한 처사였다. 그러나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물론 손으로 입을 가린 채로 소건대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들은 말했다. 왕자를 비텐베르크로 보낸 것은 가능한 한 그를 왕실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는 수작이라는 것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다. 언제나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소문말이다. 그래, 도대체 왕자를 그렇게 멀리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저 어깨나 으쓱하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흘렸다. 입은 여전히 손으로 막은 채로. 어떤 이는 햄릿을 두고 몽상가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철학자의 두뇌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어린아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햄릿의 참모습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아무튼 햄릿은 괴짜였다. 소년 시절에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으며 일주일이 다가도록 말 한마디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런 왕자를 두고 갓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추측은 억측을 낳았고 억측은 괴담을 만들어냈다. 아니, 그래? 정말 그래? 추측의 내용을 캐고 물어도 역시 돌아오는 것은 으쓱하는 어깨와 의미심장한 눈빛뿐이었다. 결국 외적이 바로하는 이런 난국에 왕국을 왕자에게 믿고 맡기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군대를 이끌고 적과 맞서 싸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왕자를 두고 사람들은 아무튼 엉뚱하다고 혀만 찼다. 엉뚱함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긴 한숨과 함께 몰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항복했다는 듯 두 팔을 들었다 내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도무지 정확한 표현이란 덴마크에서 씨가 마른 것만 같았다. 마침내 죽은 왕의 동생 클라우디우스가 결단을 내렸다. 그가 덴마크의 왕좌에 앉았다. 내가 결심했소. 누구나 그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왕의 유능한 후계자로 마땅했다. 사람들은 걱정에 지치고 소문에 질려 있었다. 그놈의 배경 운운과 흉흉한 괴담이라면 넌덜머리를 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온은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만 했다. 클라우디우스가 왕이 되려고 무슨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가 지금부터 왕이다 라고 선언했을 따름이었다. 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자신을 왕으로 추천한다거나 혹은 되고 싶다가 아니었다. 그저 간단했다. 내가 왕이다. 그건 백성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만 포틴 브라스와의 싸움에서 이겨주기만 바랐다. 한시름 털었다니듯 백성은 밝아졌다. 유머가 돌아왔다. 햄릿이 노르웨이를 상대로 전쟁에 나섰다고 치자. 그건 싸움이 아니라 세미나가 되고 말았을걸. 아마 포틴 브라스 보고 먼저 전쟁이 뭔지 정의해보게나 이렇게 말했을 거야. 만약 노르웨이 놈이 답변을 거부하면 그럼 햄릿은 전쟁 참가를 거부했을 거고. 하하하. 클라우디우스는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니다. 사로잡았었다. 그것도 아주 짧은 동안만. 호감은 곧 혐오로 바뀌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이자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와 결혼한 것이다.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편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직 상중이었다. 왕이 죽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약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속까지 데려다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진단하리라.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면 사람들은 저렇게 화를 낸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을러댔었다. 너희들은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마다 생각하고 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저주를 한다. 게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뻔뻔함까지 끼어들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야 어쨌든 그들은 기다렸어야 옳았어. 소문은 말했다. 돌아가신 왕에게 예의가 아니지. 아니나 다를까 추측이 이어졌다. 불쌍한 햄릿. 왕자 가슴에 못을 박자는 건지 원.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물어볼 생각도 하지 마라. 대답은커녕 보나마나 으쓱과 번쩍만 돌아올 테니까. 햄릿 왕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않고 덴마크에 남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성내만을 어슬렁거렸다. 그는 검었다. 늘 검은 옷만 입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온몸으로 세상을 원망하는 것만 같았다. 이전과 달리 왕자는 이제 끊임없이 중얼됐다.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벽만을 보고 이야기했다. 아니다.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호레이쇼였다. 호레이쇼는 벽이나 다름없는 인간이었다. 호레이쇼는 햄릿의 친구였다. 지금까지 호레이쇼에게 접근해 소문거리를 위한 정보를 단 한 방울이라도 짜내는 데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레이쇼는 왕자에게 아주 충직했다. 사람들은 호레이쇼를 두고 햄릿의 오만함에 물이 들었다고 혀를 찼다. 사람들은 대략적으로나마 현재 왕궁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햄릿은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미워했다. 그리고 햄릿은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까지 퍼부었다고 했다. 저런 인간을 꼭 받아들여야 했냐고. 왜 그가 당신의 남자여야 하냐고. 왜 그가 당신의 남편이어야 하냐고. 그래 침대를 같이 써보니 어떻더냐고.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아있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존재이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형의 10분의 1에 다시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런 폐물이 왕이냐고. 개구리만도 못한 적의 왕이냐고. 추락도 이런 염치 없는 추락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자발적으로 결혼한 게 맞느냐고. 혹시 클라우디우스가 강제로 결혼하자고 협박하더냐고. 안 그랬다고?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 그럼 겉으로드는 무슨 변명을 했을까. 아들이 도무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햄릿은 불쑥 나타나서 중얼중얼중얼 될 뿐이었다고. 끼어들어갈 틈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고. 햄릿을 침묵하게 만들려면 누군가 달려들어서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햄릿은 그저 중얼중얼중얼 대다가 휙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겉으로드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런 만큼 아들의 상태가 걱정스러웠다. 어머니는 숨어서 아들을 기다렸다. 숨어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상상이 되는가. 달리는 그와 이야기할 방법이 없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햄릿. 내 말을 잘 들어. 너 그러다 미친다.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두하지 마. 좀 밝게 생각하렴. 옷부터 바꿔봐라. 밝고 화려한 색상으로. 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느냐. 바닥만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지 마라. 마치 죽은 왕의 흔적이라도 찾고 있는 것 같구나. 마치 죽은 왕의 흔적이라도 찾고 있는 것 같다고요. 햄릿.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아야 한다. 마치라니요 어머니. 제가 지금 장난이라도 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슬픔을 꾸미고 있다고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마치 슬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네가 원한다면. 거트루드가 아들을 달랬다. 내 물음에 하나하나 답해 줄게. 내 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그래. 시간을 갖자. 나에게 시간을 좀 주렴. 그걸 햄릿은 원하지 않았다. 햄릿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하는 말만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곱씹어 들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며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머리를 감쌌다. 마치 귀를 막기라도 하려는 듯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마침내 햄릿이 토해냈다. 클라우디오스도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햄릿에게 다가갔다. 우린 모두 성인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말했다. 내 슬픔을 존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큼은 하고 싶구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었지. 그도 죽었다. 네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었다. 그 역시 죽었다. 그게 자연의 섭리란다. 그만 잊어라. 자연에 대한 거부감은 포기하는 게 위로인 거야. 내 말을 믿으렴.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렀다. 항상 그렇게 불렀다. 내 사랑하는 아들. 햄릿은 그게 혐오스러워 구역질을 해댔다. 위로라는 것을 몰랐으며 위안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클라우디우스에게 서리야. 내 심장아 깨져버려라. 내 혓바다가 침묵하렴. 어느 날 호레이쇼가 햄릿을 급히 찾았다. 호레이쇼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창백했다. 왕자님. 오늘 밤 저와 함께 성탑에 좀 올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근무를 서던 경비병들이 벌써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상한 광경을 목도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경비병들은 호레이쇼를 급히 불렀다. 호레이쇼도 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괴한 현상을. 그랬다. 그것은 일종의 현상이었다. 그건 유령이었다. 그것도 무장한 유령이었다. 달빛 그림자만큼이나 음산한 유령은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목격자들은 저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마침내 호레이쇼가 입을 열었다. 왕이다. 이날 밤도 유령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유령은 말이 없었다. 부르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유령은 햄릿에게 손짓했다. 햄릿은 호레이쇼와 경비병들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말했다. 나다. 내 아버지다. 유령이 입을 열었다. 나는 매일 밤이면 한 시간씩 지상을 떠돌다가 유황불로 돌아가도록 저주를 받았다. 거기서 사라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내가 거기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내가 듣는다면 온 머리카락이 곤두서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굳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런 불평이나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더구나. 이제 나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인생에는 죽어서도 도저히 잊지 못할 일들이 있다. 나는 동생에게 살해당했다. 정원에 누워 낮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 몰래 숨어들어온 동생은 피혈하게도 내 귀에다 독약을 부었다. 네가 복수를 해다오. 햄릿. 그를 죽여라. 그렇지만 내 어미는 놓아두렴. 호레이쇼와 경비병들은 성벽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햄릿을 발견했다. 오, 나의 심장이오. 너는 알고 있었구나. 너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구나. 햄릿은 울부짖었다. 오, 내 예감의 심장이오. 그리고 햄릿은 주먹으로 이마를 쌓아 안았다. 저게 무슨 말일까? 한 경비병이 물었다. 호레이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병사는 대답이 없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심장이 무엇을 예감했다는 말인가? 햄릿이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단 말인가? 클라우디우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걸 햄릿은 직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중에 햄릿이 죽고 호레이쇼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알리자 격론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햄릿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누가 그걸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런 엄청난 일을. 클라우디우스가 형을 죽인 동기가 뭔데?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니, 언제 클라우디우스가 그렇게 권력을 못 잡아 안달을 한 적이 있었어?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냐고? 사람들은 또 말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클라우디우스가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아니, 무슨 현실적인 증거가 있어? 현실적인 증거는 있었다. 그건 클라우디우스였다. 그가 왜 형을 죽였는지 그 동기를 우리는 모른다. 다만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증거는 클라우디우스였다. 그는 자신이 그랬다고 자백했다. 그가 홀로 앉아 올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햄릿은 들었다. 그러나 햄릿이 이런 자백 때문에 심정을 굳힌 것은 아니었다. 성탑 위에 그날 밤 이후 햄릿에게는 모든 게 확고부동했다. 클라우디우스가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햄릿은 심지어 한결 홀가분해진 것 같았다. 이전에는 짐작만 했던 것을 이제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추측과 억측은 계속되었다. 혹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사정은 훨씬 더 복잡했던 게 아닐까? 호레이쇼가 이 얘기해 준 것 이상으로 상황은 복잡하지 않았을까? 햄릿 안에서 들끓고 있는 숙부에 대한 증오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증오는 햄릿이 성탑 위에서 유령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한 것이었다. 왜 그토록 햄릿은 숙부를 미워한 것일까?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에게 말했다. 우린 모두 성인이다 라고.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네 어머니와 내가 한 침대를 쓴다고 해서 화가 난 모양인데 그건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런 뜻이었을까? 이 점에서는 클라우디우스가 옳았다. 두 사람이 함께 붙어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햄릿은 혐오와 거부감 때문에 구역질을 했다. 그러나 햄릿의 증오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더 있었다. 그걸 햄릿은 느꼈다. 이 증오가 햄릿을 미치게 만들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짐작했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가 왕을 죽였다는 것을 안 순간 햄릿은 우리가 보았듯 홀가분해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홀가분해한 것일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오의 진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살인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미워할 충분하고도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캐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햄릿의 예감하는 심장은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했다. 훗날, 그러니까 이야기의 끝에 이르러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햄릿이 미워한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증오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일 뿐이야. 어쨌거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자. 왕궁에는 오피리아가 살았다. 오피리아는 왕실 시종장 폴로니어스의 딸이었다. 그녀에게는 레어티즈라는 이름의 오빠가 있었다. 레어티즈는 햄릿의 본을 받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터였다. 모든 면에 있어서 햄릿은 레어티즈의 모범이었다. 레어티즈는 햄릿을 본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오피리아는 햄릿을 사랑했다. 그리고 햄릿은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햄릿은 비텐베르크로 떠나기 전 공부를 마치면 오피리아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햄릿은 천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만큼은 만약 자신 안에 사랑의 감정이 없었다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위인이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진 이후 사랑은 햄릿의 심장을 떠나갔다. 햄릿은 오피리아를 피했다. 오피리아는 햄릿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피리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이 햄릿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피리아는 알았다. 오피리아는 햄릿을 지켜볼 뿐이었다. 성내를 정처없이 떠돌면서 고개를 푹 숙인 햄릿을. 오피리아는 햄릿이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햄릿은 쉬지 않고 짖거렸다. 그도 달리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햄릿은 자신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짐작을 뒤엎으려들었다. 햄릿은 자신의 혀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분이 병들었구나 라고 오피리아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아름다운 정신을 짓밟은 것일까? 오피리아는 햄릿을 돕고 싶었다. 그러나 햄릿이 구속받고 싶지 않아 한다고 오피리아는 생각했다. 자신을 피하고 있는 햄릿을 오피리아는 오해했다. 혹시 자신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오피리아는 생각했다. 햄릿을 쫓아간 오피리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께 돌려드리고픈 것들이 있어요. 오피리아가 말했다. 무슨 물건을 왜 돌려준다고? 그런 게 언제 내 것이었더냐? 햄릿은 사뭇 시비쪄였다. 오피리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작고 예쁜 물건들이에요. 안간염을 쓰느라 오피리아는 숨이 가빠졌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저한테 선물하셨잖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예쁘냐? 왜 그렇게 무르시지요? 여자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그럼 너는 정숙하냐? 이 물음이라면 여자가 대답할 수도 있겠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좋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오피리아가 말했다. 그러나 꼭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셔야 합니까? 그러자 햄릿은 오피리아를 향해 예의 그 장광서를 쏟아넣기 시작했다. 수녀원으로 가거라. 햄릿이 오피리아를 윽박질렀다. 그래 무슨 생각을 하니? 앞으로 네가 무엇이 될 것 같으냐? 예를 들어 어머니? 무엇이 여자를 어머니로 만드는가?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다시 딸을 낳고 그래도 모자라 아들을 하나 더 낳고 대충 이런 식인가? 그 작은 심장들마다 괴물이 하나씩 같이 자라난단다. 나를 보렴. 나는 형편없는 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죄를 저지르는 데만 흥미를 느낀다. 이 세상에 있는 죄를 가리키는 이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다.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하고 자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나의 구미를 당기는 그 모든 죄들을 짓기에는 말이다. 수녀원으로 가거라. 오피리아. 절대 애는 낳지 마라. 아무리 애비가 근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심장에 깊은 심연 속에 고여 썩어 있는 것일 뿐이다. 아이들을 괴물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 오피리아는 햄릿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 건 좋은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피리아는 최악의 모멸감에 빠졌으리라. 그랬다면 오피리아는 햄릿이 자신을 그저 형편없는 것쯤으로 여겼다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클라우디우스는 조바심이 났다. 햄릿이 알고 있을까? 그는 수도 없이 자문했다. 클라우디우스는 로젠 크렌치와 길덴 스턴 두 청년을 고용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햄릿의 친구였다. 클라우디우스는 보수를 선불러 주었다. 햄릿의 일곱 일투족을 감시해라. 어머니와 내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걸 모를 햄릿이 아니었다. 그래 하필이면 로젠 크렌치와 길덴 스턴인가. 갑자기 전애 없이 친한 척하는 그들이 햄릿은 역겨웠다. 햄릿은 누구하고도 깊게 사귄 일이 없었다. 절대로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햄릿에게 가까이 오려고 들지 않았다. 오필리아는 햄릿을 사랑했다. 그리고 햄릿도 그녀를 사랑했다. 햄릿의 인간관계는 그것뿐이었다. 햄릿은 두 첩보원을 치고 어르면서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가 클라우디우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이 그를 아버지의 살해범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인가. 햄릿은 숙부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꺼렸다. 클라우디우스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다. 마침 도시에서는 한 극단이 머물고 있었다. 햄릿은 오래전부터 극단의 연출가와 배우들을 알고 있었다. 성에서 연기를 좀 해주어야겠네 햄릿이 말했다. 무엇을 연기하오릴까? 저희는 아주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일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보게나. 작품은 햄릿이 직접 쓴 것이었다. 햄릿은 이미 있던 옛 작품을 참고하면서 새 것을 썼다. 옛 것의 제목은 쥐덫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한 왕이 동생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리고 살인자는 왕비와 결혼했다. 그래서요. 극은 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연출가가 물었다. 극은 더 진행되지 않네. 햄릿이 점을 찍었다. 이런 연극에는 적어도 두 번의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랍시고 햄릿을 가르치려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드라마가 아니지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햄릿이 다시 못을 박았다. 내 작품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왕자는 보수를 두둑하게 지불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연습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다. 또 중간중간 참견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열정이 지나치군. 햄릿이 비판했다. 그렇게 장중한 소리를 지르지 말게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지 마. 손을 가지고 그렇게 허공을 톱질하는 것도 실례. 그러나 무대에서는 감정이. 내가 원하는 건 무대 위에서의 감정이 아니야. 햄릿은 다시금 못을 박았다. 대체 그럼 어디에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관객의 감정. 뚜벅 말을 뱉은 햄릿은 생각했다. 단 한 명의 관객. 그래, 바로 그놈. 햄릿은 다른 사람들이야 아무래도 좋았다. 어머니, 짧은 연극 한 편을 선물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연출했습니다. 작품도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햄릿이 말했다. 겉으로 드는 아들이 새 취미에 몰두하는 것 같아 내심 안심을 하면서 기뻐했다. 다행이구나. 나이와 지위에 걸맞지 않게 유랑 극단과 어울린다는 게 유치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골수로만 치닫던 생각을 돌릴 수 있지 않은가. 게다가 햄릿은 연극에 푹 빠진 것 같구나. 클라우디우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두 팔을 벌리고 햄릿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건 벌써 옛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햄릿을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햄릿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였다. 하는 짓이 꼭 그랬다. 처음에는 울음을 터뜨리다가 팔을 굴러대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온 건가? 심지어 클라우디우스는 저놈이 이제 연극으로 휴전을 제안하고 싶어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 순간 클라우디우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 잘 되겠군. 햄릿의 의중이 똑똑하게 드러났다. 연극은 두 번의 반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무대 위의 동생이 형인 왕을 죽이는 순간, 창백해진 클라우디우스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져버렸다. 이제 클라우디우스는 알았다. 햄릿이 알고 있다는 것을. 유령은 햄릿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찾아왔다. 밤이었다. 모두가 잠들었다. 햄릿만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을 자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햄릿은 기도실을 지나갔다. 햄릿은 영원한 불빛 아래 꿇어 앉은 숙불을 보았다. 클라우디우스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뒤에서 덮쳐 그 등에 칼을 꽂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었다. 햄릿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적의 널직한 등짝만 물그러미 바라보았다. 기도 소리가 들렸으나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클라우디우스는 신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은 분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게 누군데? 햄릿과 유령뿐이잖아. 게다가 햄릿은 미쳤고. 그럼 유령도 미쳤냐? 곧 반박이 이어졌다. 유령도 미치광이가 꾸메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햄릿만 유령을 보았다면 미치광의 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에 맞서는 변호인의 변론이 희한했다. 유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어디에 써있는데? 변론은 침을 튀겼다. 더구나 말 그대로 유황뿔에 타고 계시다면서? 아니 도대체 그런 혹독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옛 왕이 잘못한 게 뭐야? 그러나 누가 뭐래도 클라우디우스 변호인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형을 죽인 사람은 클라우디우스였다. 그가 스스로 실토하지 않았는가? 바로 성의 저 기도실에서. 그리고 햄릿은 문에 서서 숙배의 등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이면 단 한 번의 손질이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는 마침별을 찍을 수 있었다. 클라우디우스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햄릿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참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만큼은 그의 영혼이 순결할지 모른다.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지겠지. 그리고 참회를 철회하겠지. 왜 죽이지 않느냐고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었다. 그저 햄릿은 중얼됐다. 마치 신문을 받고 있는 증인처럼. 내가 만약 그를 지금 죽인다면 그는 천당에 가리라. 거참 묘한 말이었다. 멍청해서 묘한 말이었다. 햄릿답지 않은 말이었다. 만약 그가 그곳이 성소라서 그랬다면 차라리 믿었을 것이다. 그런 말은 궁지에 몰린 나머지 생각나는 게 없어서 둘러대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햄릿을 그런 궁지로 내모는 것은 누구일까? 햄릿은 스스로 묻고 답했다. 왜 지금 여기서 나는 하지 않은 것일까? 그건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질문이다. 그래놓고 대답은 클라우디우스의 상태를 들먹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 번 짐작해보자. 햄릿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종종 그래왔듯.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은 답변을 자기 자신에게는 명확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질문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닐 것이다. 그가 정작 묻고 싶은 것은 왜 도대체 나는 망설이고 있는가였다. 왜 햄릿은 클라우디우스를 죽이지 않는 것일까? 도덕적 가책이 두려워 그런 것은 분명 아닐 터였다. 나중에 한때 사랑했던 여인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죽일 때도 햄릿은 가책 따위는 털긋난 큼도 생각하지 않았다. 햄릿은 두려웠다. 도대체 무엇이? 그래, 정말 뭐가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 자신의 목숨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다. 더 이상 학업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권좌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사랑. 여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사랑도 철회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두려웠을까? 햄릿은 그저 중얼중얼중얼 됐다.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의 확신은 굳어졌다. 그는 떠들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햄릿은 일체의 대화를 피했다. 그런 그를 어머니가 잡아세웠다. 겉으로 드는 클라우디우스가 왕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까? 아니다. 전혀 몰랐다. 나한테 비난하고 싶은 게 뭐니? 어머니가 아들이 깨물었다. 그토록 빨리 한 남자에서 다른 남자로 옮겨간 그 마음을. 무슨 뜻이냐? 당신이 숙부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이오. 어떻게 목덜미를 그의 애무에 내맡기고 그 더러운 입이 당신의 입을 맞추게 하느냐는 말이오. 그건 창녀요. 거투르드는 화를 내지 않았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경악했다.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다. 그녀가 햄릿의 비난과 욕설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경악이었다. 경악. 이것이 열쇠였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기기묘묘한 장광서를 펼친 사람들이 그 추측의 단초로 삼은 것이 바로 이 경악이었다. 그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사실 정말 놀랍지 않아? 거투르드와 클라우디우스는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른 것이지? 뻔뻔해서 그런 것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게 답했다. 그리고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야. 그건 격정이었을 거야. 열정적인 사랑. 에이, 그들은 젊은 나이도 아니었잖아. 잠깐만. 우리는 화를 냈다. 언제부터 열정이 젊음만 누리는 특권인데? 그럼 자네들이 본 클라우디우스와 거투르드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던가?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착 가라앉았다고나 할까. 아무튼 절주된 느낌을 받았어. 어느 노부부처럼? 그들은 클라우디우스와 거투르드가 이미 오래전부터 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왕이 살아있을 무렵에도 그들은 몰래 만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투르드가 왕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둘은 사귀고 있었다는데 결론이 이르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래, 맞다! 가 튀어나왔다. 거투르드의 아버지가 싫다고 도리질을 하는 딸을 덴마크의 왕과 강제로 결혼시켰다는 거였다. 왕의 동생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딸의 진짜 애인은 아버지의 눈에 성이 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덧붙였다. 이건 확실한 정보라고. 우리의 기기묘묘한 이론가들은 신이 났다. 거투르드는 그녀와 클라우디우스가 소위 비공식적인, 그러나 비밀은 아닌, 말하자면 형식상 비밀인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야. 물론 왕도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거투르드는 햄릿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들의 비난에 그렇게 놀라지.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클라우디우스의 품에 안기냐고 비웠던 햄릿의 비난 말이야. 자기는 항상 클라우디우스의 침대에 있었거든. 물론 추측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핵심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가 더욱 절박했다. 햄릿이 무어라 했던가. 내 심장아 깨져버려라. 내 혓바다가 짐묵하렴. 이 대사가 무슨 뜻이겠는가. 아마도 궁극적으로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옳았던 것이 아닐까. 어머니와 대화를 끝내는 순간 햄릿은 커튼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숨어 있구나. 칼을 뽑은 햄릿은 그대로 커튼 뒤에 물체를 찔렀다. 아마 햄릿은 그게 클라우디우스라고 믿었으리라. 그가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햄릿이 정말 그렇게 믿었을 수는 충분히 있었다. 성소에서는 죽일 수 없었지만 성의 중립적인 공간에서야 거리낄 게 없지 않은가. 신성한 곳도 아닌 마당에 살인범의 영혼은 다시 시커멓지 않았겠는가. 분명 그렇게 햄릿은 자문자답했을 것이다. 햄릿은 중얼대고 중얼대며 중얼댔다. 모두의 맞박을 향해 진리를 날려댔다. 진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저 심장의 심연 속에서 악추를 풍기고 있는 저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으리라. 클라우디우스가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자. 거트르드와 클라우디우스가 함께 일을 꾸몄다고 하자. 아들을 대화로 유인한 다음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고 하자. 진실. 저 마지막 진실 말이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커튼 밖으로 나온다. 거트르드와 함께 클라우디우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정을 설명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을. 그러나 햄릿은 모든 게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햄릿은 차라리 찌르는 쪽을 택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클라우디우스가 아니었다. 그는 시종장 폴로니어스였다. 클라우디우스가 그렇게 시켰다. 모든 것을 엿들으라고. 햄릿에게 폴로니어스의 죽음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그가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였다는 것. 햄릿을 그토록 따르는 레어티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그저 한 번 어깨 움찔하는 것으로 잊혀졌다. 덴마크의 왕궁에서 다시 법과 질서가 목청을 높였다. 한 남자가 살해를 당했다. 따라서 그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클라우디우스였다. 그는 말했다. 덴마크를 떠나라 햄릿. 커트로드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저 애를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소. 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소. 현재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 볼 때 햄릿은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소.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났다. 로젠 크렌츠와 길덴스톤이 햄릿을 동행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영국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두 동행인에게 밀봉한 친서를 주었다. 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햄릿을 죽여라.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될 리가 없었다. 햄릿은 봉인을 뜯었다. 그리고 편지를 고쳤었다. 이제 그 내용은 이랬다. 로젠 크렌츠와 길덴스톤을 죽여라. 햄릿은 오랫동안 고향과 떨어져 살았다. 햄릿은 영국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햄릿이 죽었다고 했다. 그런 다음에는 간신히 암살기도를 모면했다고도 했다. 로젠 크렌츠와 길덴스톤이 그를 덮쳤으나 오히려 당한 쪽은 그들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소식을 몰랐다. 갖가지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점차 햄릿은 잊혀져 갔다. 소문은 자양분을 필요로 하는 법 영국에서 건너오는 새 소식은 없었다. 그리고 햄릿은 다시 나타났다. 온다는 기별도 없이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우선 중얼되지 않았다. 그리고 온화해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복수의 일념을 버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르게 이야기했다. 복수의 일념이 차갑게 굳어졌다. 햄릿은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다. 헬싱기어의 궁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었다. 바로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지였다. 레어티지는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햇살이 가득한 이탈리아에서 안개만 가득한 덴마크에는 뭐하러 돌아왔니? 햄릿이 물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햄릿이 그걸 묻는단 말인가. 레어티지는 아버지를 살해당한 젊은 남자였다. 어디 그뿐인가. 레어티지의 누이 오피리아는 미쳐버리고 말았다. 오피리아가 미쳐버렸다고? 그걸 모르겠어, 왕자. 바로 당신 때문이오. 오피리아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버렸소. 사랑했던 남자가 아버지를 죽이는 데야 미치지 않을 여자가 있겠는가. 더구나 아무 말도 단 한마디의 위로도 하지 않는 남자를 보고 자신의 거룩한 복수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천당과 지옥을 뒤흔들던 바로 그 남자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심장이 깨져나가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더구나 상대는 이제 누이 동생도 잃지 않았는가. 햄릿은 레어티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자네는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자네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다. 평화를 원한다. 화해했으면 좋겠구나. 햄릿이 말했다. 대단하지 않은가. 정말 큰 그릇이지 않은가. 그게 대단하지 않다고? 왕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흥분했다. 이미 오래전에 왕자에 대한 호감을 잃은 사람들은 대꾸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클라우디우스가 햄릿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말했어. 너는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이제 그만 나에게 화를 내렴? 자, 그럼 햄릿이 뭐라고 했을까? 햄릿의 아픔만 아픔이야? 어째서 그의 아픔이 레어티지 것보다 큰데? 한동안 덴마크는 조용했다. 온갖 소문과 억측들, 과거를 캐고 또 캐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숨겨진 다른 뜻 혹은 많은 뜻을 추적하던 노력은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소문이 다시 그 말문을 열었다. 다시 사람들은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숨겨진 것, 한사코 감춰진 비밀, 혹은 동의를 찾으려 했다. 저자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가 정말 뭐라고 하는 소리일까? 아니면 그저 추측이 지나지 않는 것일까?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걸까? 어깨만 으쓱했고 눈빛만 의미심장했다. 다시 말해서 한 소문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떠돌던 소문이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화재에 오르면서 꼬불꼬불 명맥을 이어오던 소문이었다. 클라우디우스가 헨리스의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던데? 그럼 다시 힐란조의 확인이 쏟아졌다. 아니 그가 직접 고백했잖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소문꾼은 입에 힘을 주었다. 클라우디우스가 형을 죽인 것은 맞아. 그럼 소문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조차 하기 꺼리던 것을 말하려는 걸까? 즉, 헨리스의 진짜 아버지는 클라우디우스야. 라고. 다시 소문꾼은 침을 튀겼다. 전체 줄거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 헨리스의 행동, 말, 몸짓 등을 다시 떠올려보라고. 이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면 헨리스는 과연 뭐가 두려웠겠어? 그게 아니라면 왜 이 진실을 숨기려고 그 많은 말들을 쌓아 올렸겠느냐고. 헨리스만 몰랐던 게 아닐까? 어머니가 왕과 결혼하기 오래전에 이미 클라우디우스와 미래를 약속했던 사실을? 그런데 그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 헨리스만 빼고는. 내 심장아, 깨져버려라. 내 혓바다가 침묵하렴. 클라우디우스는 짐승만도 못한 남자였다. 흉악한 인간이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모르는 막돼먹은 인간. 그는 살인을 했고 고백을 했다. 신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그러고서도 곧 다시 살인할 생각을 했다. 헨리스를 떨쳐버리려 했다. 헨리스를 떨쳐버려야만 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왕자가 혼란에 빠진 몽상가였다면 이제 그는 성숙한 인간이었다. 그 성숙함은 국사를 감당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는 권자를 주장할 권리가 있었고 관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정당하지 못했다. 바꿔 말해서 헨리스는 무조건 없어져야 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음모를 짰다. 나중에 그 누구도 그가 헨리스를 죽였다고 말하지 못할 음모를. 우선 클라우디우스는 소문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덴마크에는 너무나 많은 소문이 있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현실보다도 있을 수 있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헨리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어야 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했다. 클라우디우스는 헨리스와 레어티지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폴로니어스의 아들에게 말했다. 모두가 부당한 일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다. 모두들 심장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행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헨리스는 너에게 손을 내밀었다. 받아주렴. 레어티지는 올고든 남자였다. 그는 평화를 원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그는 덴마크를 잊고 싶어했다. 레어티지는 헨리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모두에게 규감이 될 이 우정을 위해 기념 행사를 벌이자고 클라우디우스가 제안했다. 헨리스와 레어티지가 친선 펜싱 시합을 갖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결말에 가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시합을 갖자고 했다. 헨리스와 레어티지가 서로 와인을 들어 건배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잘 될 터라고 했다. 헨리스 동의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악종이었다. 그는 두 검 중 한쪽 끝에 독약을 발랐다. 두 개의 술잔 중 하나에 독약을 섞었다. 그의 음모는 결코 발각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칼은 주인을 맞바꾸었다. 헨리스 클라우디우스를 찔렀다. 레어티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헨리스는 치명상을 입었다. 겉으로 두는 독이 든 와인을 마셨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같았다. 헨리스는 친구 호레이쇼의 품 안에서 숨을 거뒀다. 친구는 친구보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헨리스는 호레이쇼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내가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알려주렴. 소문, 추측, 억측은 남았다. 그리고 끝을 몰랐다. 오늘날까지 아직도.